내일 잠깐 얼굴 볼까요? 저녁 시간에 학교 앞으로 갈게. 이게 또 반말이지? 남들은 다 노트인데. 절대 안 돼. 학교 전철역 앞에서 봐. 네, 누님. 삐졌냐? 네. 삐질 것도 많다. 아니 남자친구가 삐지면 남들은 뭐 알아서 여자친구가 다 풀어주고 그러던데 뭐 뽀뽀같은 것도 해주고. 야, 보라야. 저녁 먹으러 가자. 나 약속 있어. 둘이서 먹어. 야, 너 남자친구 생겼지? 고마워. 야, 성보라. 웃는 거 보니까 진짠데. 능력 좋다, 성보라. 언제 또 연애를 다 했대? 그러게. 나도 내가 신기하다. 누군데? 선배? 동기? 니들은 몰라도 돼. 아, 누구냐고. 누나. 누구냐, 쟤? 아. 안녕하세요. 어, 그래. 그래, 안녕. 안녕. 근데 넌 누구니? 동생이야. 동생? 내가 네 동생 얼굴 아는데. 이렇게 안 젊은데. 학생, 보라랑 무슨 사이야? 옆집 사는 동생이야. 내 여동생 덕선이 친구. 이야, 진짜 좋은 동네다. 동네 누나가 동생한테 저녁도 사주고. 둘리가 왜 쌍문동에 정착했는지 알겠다. 야,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. 에이, 이 새끼 잘생겼다. 간다. 누나한테 파르페도 사주세요 해. 눅두거리에 유명한 집 있거든. 보라, 우리 갈게. 어. 야, 미안해. 그러니까 밥 먹어, 얼른. 여기 이거 두부튀김찌개 되게 맛있어. 누나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. 옆집 사는 여동생 친구한테 저녁도 다 사주시고. 미안해.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니. 내가 잘못했으니까 밥 먹어, 얼른. 응? 아이고. 야, 나 봐봐. 셋 센다. 하나, 둘, 셋. 밥 먹어, 얼른. 알았어. 잘 먹을게, 보라야. 뭐? 네. 이거 확. 너무 맛있었어. 다 들어갔다. сп끼리 명이ston. 아든 붉돌. равля. 맥주 뮤직빅 conhe니까 여러분. 무서워해. 이게 정말관드 ты 그리고 저희 버 tö tremblingacing. 시원시원해. studied subtitles. 고춧가루 고춧가루